지호 너 엄마가 학점 온 거 봤다 아무리 청춘이 중요하다고 해도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게을리하면 어쩌니? 당장 카드 반납해! 뭐? 엄마 너무해! 얜? 대학생이란 애가 공부는 안 하고 놀러 다니기만 하니 원 여보,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거 아니야? 지호도 대학 가서 하고 싶은 게 뭐 얼마나 많겠어? 좀 자율성을 주고 그러다 보면 자가래! 지호도 얼른 엄마한테 사과드려! 음, 카드도 당장 돌려드렛! 아아, 아빠! 흠, 아빠는 자존심도 안 상해? 어쩜 엄마한테 한 번을 못 이기고 맨날 줘? 바로 꼬리 내리는 거 봐 으이그, 으이그, 으이그! 요, 요, 작고 귀여운 우리 아가 지호야! 너는 니네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마 상상도 못할 거다 요거사! 에? 바로 나란 남자를 데리고 사는 여자니까 말이야 이제 사람들 좀 굴려볼까? 사랑은 얄미운 나비 아이고야, 잘한다 잘해 헤헤, 헤헤헤, 왜? 할머니, 할아버지 좋아 여기가 많이 뭉치셨네 우연이가 풀어드릴게요 사내새끼가 애교도 많다 많아 1년에 한 번씩 찔끔찔끔 얼굴 내비치는 자식새끼들보다 우연히 니가 활 배났다 이런 죄가 기특하시면 여기 여기 보시면 무려 자수정 옥이 50개나 박힌 이 매트 아픈 어깨며 허리무릎을 싹 낮게 할 요술 옥장판이 단돈 50만원! 흠 니 여기서 뭐 팔 생각이믄 대상을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았대 우리는 자식새끼들한테 돈 다 퍼주고 남은 게 하나도 없다 저짝에 저 돈 많은 득이 엄마한테 팔면 몰라도 저 집 딸내미가 마 서울 가서 큰 회사 사장이라 카던데 뭐 용돈을 매번 어마무시하게 준다 카던데 하하하하 그렇참 말이지 어머니! 어 마을회관에서 본 우여 2층년이네 몇 가지 우여 왔노? 힘 안 드나? 아휴 뭘요 어머니 볼 생각이 냉큼 달려왔죠 오늘 왜 회관 안 나오셨어요? 아... 오늘... 내 상태가 막 안 좋아가... 아휴 우리 어머니 그러셨구나 보자 그럼 내가 어머님 집안일 좀 해드려야겠는데요? 야... 와... 음... 어어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이런 거 함부로 막 들면 네 나이에 허리 나가요 나가 우여이 네 내한테 뭐 부탁할 거 있나? 에? 에이 무슨... 네 노친네들이 바본 줄 아나? 네처럼 말끔하고 싹싹한 측년이 뭐 좋다고 이 냄새나는 할망구 집에서 일을 도와주겠노? 뭐 그 옥장판 팔라꼬? 아... 저... 그게... 내 가진 거 돈밖에 없데이 그런 거 다 사줄 수 있지 근데 네 청춘이 너무 아깝지 않나? 네처럼 멀끔하고 살가운 놈이 와 여기서 사기나 치고 있노? 아... 그게... 조금 민망하네요 제가 배운 게 없는 중졸이여서 사회 나가도 번번이 실패하고 겨우 한다는 게 이건데 저 참 안심하죠? 네... 네 바르게 살겠다고 하면 딱 내 사회 삼아 버리겠구만 네 여자친구 있나? 에? 아니요? 저 같은 놈을... 왜... 이 야다 야는 지 회사 키우는 것밖에 몰라 순 돈만 벌 줄 알지 네가 사회 들면 애교도 좀 피고 살갑게 대해주면 딱이겠구만 따님 분이 참 멋져요 자신감에 차서 반짝반짝 빛나 보여요 니가 봐도 그제? 하... 근데... 우리 딸내미가 살려면은 영 재능이 없어가 집이 엉망인기야 네가 옆에서 집안일도 성실하게 하면 다지겠구만 아 맞다 잘생긴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눈이 63빌디보다 더 높아 가이 하하... 니 보면 참 맘에 들어 할텐데 제가 한 인물 하죠? 제가 어머님 사위로 장가들어서 따님 댁 청소 싹 해드려야겠네 참... 이제 저도 인간답게 살고 그죠 어머니? 어머... 네? 어머니!!! 어머니!!! 어머니... 진짜 갑자기 쓰러지셔서 깜짝 놀랐잖아요 누가 옆에 있어서 망정이지 참... 우연아 고맙다 니 참 고맙다 에이 머려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제 저도 이런 거 그만두려... 이 옥장판 얼메고 네? 오 씨... 니 가지고 있는 옥장판 다 얼마냐꼬 이 간 작은 놈아 내가 니 거 다 삽불란다 어... 어머니... 어... 아직 세상은 살만하구나 헤헤 엥? 이 사기꾼 새끼 집어 넣어주세요 마냥 hoy 엥 감사합니다.